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이야기, 하루 쉼표 아버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래전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는데, 60명 가까이 되는 반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일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길에서 학부모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 이름을 말해주었지만, 선생님은 그 학생이 누군지 기억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까스로 그 학생이 누구인지 생각해낸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반갑게 말했습니다. 자녀분이 이번 시험에서 3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앞으로 좋은 결실을 볼 거라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학적부와 성적표를 다시 살펴본 선생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다른 학생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칭찬했던 학생은 중위권 성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받아볼 학부모는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 화를 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죄 없는 학생이 부모로부터 크게 곤욕을 치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학부모에게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우등생으로 키워보기로 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상담을 통하여 학습 방법의 결함도 찾아보고, 학생의 긴장이 풀린 것 같으면 따로 불러서 격려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들의 학습지도도 좋아졌고, 덕분에 그 선생님의 반 학생들의 성적이 모두 좋아져 많은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름을 착각했던 학생도 원하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졸업식에 찾아온 그 학부모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학부모의 행동에 선생님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그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된 저의 실수를 메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지, 결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와 실패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변명만 하며 달아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실수와 실패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더욱 발전합니다. 여러분도 실수를 기회로 만들어 보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보세요. 한 손으로도 손뼉을 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시애틀의 제향군인 병원에서 참전용사를 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공연의 기획자는 당시 유명한 희극배우 지미 디렌트를 섭외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여 분 단위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던 지미 디렌트는 참가를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내 일정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고작 10분 정도밖에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나 기획자는 그가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뻐하며 그의 출연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공연 당일 약속을 지킨 지미 디렌트는 위문 공연의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짤막한 원맨쇼를 끝내고 나서도 무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는 참전용사들은 당대 최고 코미디언의 쇼를 1시간 가까이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병원장은 지미 디렌트를 섭외한 의전 장교를 불러 자네는 한계급 특진일세 하며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미 디렌트의 쇼가 끝난 후 기획자가 의외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길게 공연을 하시다니 선생님의 출연료를 10분 분량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긴 공연의 출연료는 여력이 없습니다. 기획자의 말을 들은 지미 디렌트는 무대 앞줄의 참전용사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왼팔이 없는 병사와 오른팔이 없는 병사가 남은 한쪽 손을 부딪히며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열심히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참전용사분들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손이 온전한 사람만이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받은 오늘의 감동은 몇십분의 무료 공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 모자란 부분을 함께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 더 힘찬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